내년 4인 가구 중위소득이 올해 대비 5%가량 인상됐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 인상폭인데요. 이에 따라 내년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512만 1,08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박성용 기자가 전합니다. 내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 대비 5.02% 인상된 512만 1,08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또한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7만 3,437원 인상된 153만 6,324만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지한달 30일 보건복지부는 제64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내년도 기준중위소득, 각 급여별 선정기준 등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내년 기준중위소득은 올해 대비 24만 4,790원 증가한 512만 1,08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입니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7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기준중위소득 변화에 발맞춰 각 급여별 선정기준과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됐습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합니다. 기준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6%,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입니다. 특히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46만 2,887원에서 153만 6,324원으로 1인 가구는 54만 8,349원에서 58만 3,444원으로 올랐습니다. 의료급여는 기존처럼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향후 필수 의료서비스 중심으로 의료급여 보장성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설명입니다. 이 밖에도 주거급여의 임차 가구 기준 임대료를 올해 대비 최대 5.9%, 코로나19 시기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교육활동 지원비를 평균 21.1% 인상하는 등 촘촘한 지원책 마련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번 기준중위소득 인상으로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저소극층의 생활이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를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승용입니다. 복지TV 뉴스 박승의 말씀입니다. 복지TV Turbo